자 먼저 영상부문 대상입니다. 지구사육기 환경영상으로 대상을 차지한 경기예술고등학교 조민재 최나영 학생입니다. 상금 100만원이나 된대요. 이동환 시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. 여러분들 상 받는거니까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. 축하합니다. 자 다음은 사진 부문 대상입니다.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제로 대상을 차지한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김우빈 학생입니다. 김우빈 학생 부모님이 상중이어서 김용균님 보호자분이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. 자 상금 100만원 대리 수상하겠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시상에 수고해주신 시장님도 감사합니다. 이번 대상을 차지한 작품이 9.4.0.2.1